전두환 대통령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6시간 동안 서부전선 육군 부대들을 불씨로 시절하고 녹음기를 틈탄 적의 도발에 대비해서 경계 대세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32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저녁의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의정문화회관에서는 산부요인과 각계인사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절 기념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조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토요일의 mbc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줄로 합니다. 1972년에 오늘은 바로 유신이 발표됐던 날입니다. 15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 직선제 개환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권 경쟁에 나선 정치인들의 본격적인 유세에 도입했다는 소식도 오늘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약 두 달 남짓이 나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직선제 개환안 국민투표일을 오는 27일로 공고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임시근무회의 소식을 조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시